자 아니다 미쳐 그럼 얘로 잡으면 아니 아 다른 거 하라니까 아 그럼 이 게임은 끝나질 않아 아니 다른 거 해 아 했어 했어 이렇게 옮겼어 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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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내가 오게 아니 다른 거 해 아니 여기 여기 서면서 다른 거 하라고요 알았어 아니 이리로 가 도망갈게 그럼 네가 이걸로 잡으면 됐는데 응 내가 끝나는 거야 아 잠깐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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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다른 거 해 다른 거 다른 거 해 왜 아니 나 이거 킹을 잡을 건데 이걸로 잡을 수 있는데 나 지금 이걸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아니 싫어 뭘 싫어야 이건 버리고 뭘 버리라고 말을 왜 버려 쫄병을 너도 이걸로 잡을 수 있잖아 저걸로도 저 락으로도 킹 잡을 수 있고 아이 싫어 근데 왜 안 잡을 거야 술래잡기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체스지 술래잡기야? 아니 어 다른 거라면은 자 했어 이걸 생각하면서 해야 돼? 응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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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공격한다 안돼 왜왜왜왜 나 안 했는데 나는 잡지도 못해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이렇게 가? 왜 안 잡지도 못해 네 왜 안 잡지 왜 안 잡고 따라오는 건데 그래 왜 잡은 끝난 거야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이 게임 끝났다 그냥 내가 죽을게 끝나는 거구나 노란색들이 다 죽으면 이제 이 게임은 끝나는 것이야 그냥 내가 지면 끝나는 거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고 아니 하다보면 아빠가 질 건 그래 다음에 더 잘하자